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양대 총장실에서 종로구와 한양대학교 관학협력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외교관이 들려주는 역사문화 이야기 네덜란드 편이 열렸습니다. 중앙지역아동센터에서 관내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폴 맹크펠트 대사가 직접 참여하여 네덜란드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 이야기는 물론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겪었던 경험담 등을 들려주며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2일 기획상황실에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종로구와 주식회사 남이섬, 한국도자재단 간의 문화와 관광산업 발전 그리고 문화소통을 위한 상호교류협약을 골자로 하는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주식회사 남이섬의 강우연 대표,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종로구는 13일 오전 종로구 효문화진흥원의 효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56개 경로당의 대대적인 대청소와 시설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는 효문화진흥원 회원과 자원봉사자, 각 동해, 직능단체 회원 등 33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로당별로 평균 6명씩을 배치해 에어컨 등 냉방시설의 손질과 화장실, 유리창 청소 등 경로당 구석구석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3일 한양대학교 총장실에서 종로구와 한양대학교 관학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협약식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한양대학교 임덕호 총장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은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과 시민평생교육을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 협력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대상은 매해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로 납기일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과세는 매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이뤄지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 재산세를 또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세무일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중 다자녀양육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또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양육의 돌보미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764-352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와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세대주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오는 29일까지 종로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전화 731-146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집안에 곰팡이가 피면 피부에 흡착하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는 집안 곳곳에 제습기나 제습제를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벽면에 생긴 곰팡이는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서 닦아주고 방수 페인트를 발라주시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좀처럼 세탁하기 힘든 이불은 접히는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넣어두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실생활에서 적절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로 주간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